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극중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데요. 중국 고대에도 부모님들은 자식의 교육을 매우 중요시 했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고사성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멍무 산치엔 네 맞습니다. 먼저 각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고사성어 중 멍무는 중국 사상가 맹자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산치엔은 이사를 세 번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멍무 삼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는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공자와 함께 공맹이라 불립니다. 그가 이러한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맹자는 어린 시절 묘지 옆에 살았습니다. 어린 맹자는 이웃집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우는 모습을 흉내내며 장례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아이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어린 맹자를 데리고 시장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간 맹자는 친구들과 장사 놀이를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또 한 번 이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를 간 곳은 학교 옆이었습니다. 학교 옆에서 살게 된 맹자는 예의를 차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비로소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들 맹모 삼촌의 뜻을 아시겠어요? 맹모 삼촌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 환경을 위하여 여러 번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맹모 삼촌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죠. 첫 번째는 부모가 가진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래는 맹모 삼촌을 응용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맹모 삼촌,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여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ико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